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재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뜨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징역 28년으로 늘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